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 신규 패키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월 1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설날 패키지 팔았는데 음.. 오늘 챔스 신규 패키지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 컴플리트? 토티 포함 챔스 패키지 와 챔스 87명이랑 빅비게 3에서 10억 그 다음에 프리미엄 확률로 20일 토티랑 20일 노미 98.35팩 상자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거 9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세 한 바퀴 이거는 18만원 빅토리아 뭐.. 와.. 빕빅팩이네 요거 상자 18만원 그 다음에 요거 밑에거는 25,000원 25,000원 5만원에다가 7만5천원 마지막 하나가 요겁니다 아 제가 요거를 까서 어떤 패키지가 괜찮았는지 확률검증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샀어요 여러분들 저는 싹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종류별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류별로 구매했습니다 요거 메모자 켜가지고 이번 신규 3월 1일 아.. 신규 패키지 확률검증 자 1번 먼저 갈거는 여러분들 간단한거를 먼저 비피 하프 연세부터 비피 하프 연세부터 하프 연세부터 하프 연세 어차피 비피 하프가 제일 그거라서 무난하기 때문에 뭐뭐봐야 되지 그 다음에 1억이랑 2억 2억까지 받네요 여러분들 1억이랑 2억까지 요거 다 이제 하면 요거 7만5천원 첫번째는 가격이 7만5천원입니다 7만5천원 7천5백에 푸시 한번 까보겠습니다 계산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확률검증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피 2억에다가 요거 4억 4억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피 요거 몸빵괴목 요거까지 까고 와.. 개이득인데 어 2억 마셨나 잠깐만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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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가져왔네 3억 아니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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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에다가 그 저거 하니까 6억 총 6억이죠 6억에다가 자 요거 모두 개봉하면 비피가 벌써 10억 비피만 벌써 10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끝이에요 네 안전한거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7만 5천원이라고 벌써 비피한 10억이에요 여러분들 안전 끝이죠 3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아무것도 레그심을 주는거 빼고는 저 3점 빼고는 없습니다 오직 그냥 비피 안전하게 가져가는거에요 비피를 이것도 그냥 모두 경우에 어차피 누가 봐도 뚜벅뚜벅 안하고 약간 2천만원 이런거 똑같은데 어어 아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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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간발락 뜨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5천5번 5천4백만원 원플러스 스탑 요거 안전이네 어 최근대까지 그래서 총 7만5천원 현실에서 11억 2천 3백8십만 북붙왔습니다 첫번째 거 첫번째 7만5천 11억 어 바로 끝났네 여러분들 그래도 빠르게 2천 3백8십만 두 번째로 갈거는 여러분들 이게 연쇄 연쇄 연쇄산품 연쇄 음 상품 두 번째로 3만원 갑시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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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거 제일 마지막 9만 까고 3만원 구성은 요겁니다 200 지명이랑 요 BP 1억에서 5억 주고 그 다음에 선수대 하나 아 요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이렇게 상자 먼저 갈게 여러분들 어차피 기대 안해 어차피 1억 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1억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여기 여기에서 근데 클래스가 10개긴 한데 나 진짜 한번만 주세요 엠씨 나도 엠씨 굴리트 그러니까 한 번만 주세요 넥슨님 진짜 한 번만 내가 지금까지 현지 1000만원 넘게 거의 한 1500 넘게 했는데 한 번만 주세요 저도 한 번만 제발 이거 아까 아까 봤던거 까 아까 봤던거 하나 까고 어차피 기대를 안하는데 배탱한 넘어가고 오 솔다로우 2730 이거 제일 많이 맞으실게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금깔을 제일 마지막에 이게 200인데 200은 교체 못해요 그냥 합시다 어 200 언제 교체해 나불이 있나 나불이만 있는지 볼게요 나불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 너무 많아 이거 아 있네 있네 어 에이 이거 그냥 까면 누가 봐도 나는 페이퍼들 에 어 위에 아 보아탱 보아탱은 현재 지금 가격이 1억 4천 2백만원 그렇게 잡혀있나 개이드 야 개이득이지 이거는 이거는 지금 보면 그래도 한 3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80장인가 4강가 음 개이득입니다 마지막 MC포함 오버리 100인데 6에서 8강입니다 이거 진짜 한번만 나 진짜 금카 한번만 아 NG인데 NG면 그래도 줄만합니다 그래도 야 아 안줍니다 아 이거 절대 줄리 없어요 졸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한가 3억 어 안에다 들어가 있어 음 그래서 총 3만원 요거는 5억 3천 4백 3십만 미치도 없습니다 아 3만원 삼 천 FC 5억 삼 천 4백 삼십만 미치도 없습니다 세번째 갈게요 세번째 우리는 아 이거 컴플릿 9만원짜리 제일 마지막 가고 연세 이제 18만원 음 18만원 갈게요 아 초대가 한번 뜰거 같은데 이제 슬슬 슬슬 뜯는데 여러분들 음 18만원 아 지금 비피가 보면 상자 상자랑 비피가 많네요 여러분들 이건 상자랑 비피가 많습니다 이 상자에서 이 상자 여기 2티백이 떠야되고 요거는 지금 보면 안에 있는 구점 보면 멀티가 앞에 그겁니다 일단 비피 먼저 깔게요 비피 먼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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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피 먼저 자 비피 먼저 요거는 4억 좋습니다 4억 좋아요 2억에서 10억 아 안주네요 2억 2억이죠 2억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5억 주지 않을까 아 6억 5천 어 그럼 비비마 비비마 총 12억 5천 떴습니다 여러분들 12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상자 토티 상자팩 말고 이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남자답게 나는 차라리 이거 하나 주세요 응 차라리 스킵 옙 하나 줬고 아 이건 이거 레드백인데 나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일단 토티 절대 안 wunder겁고 토틱가 이 10위 토틱이 1위에서 5강이고 이 10위 넘으면 3위에서 5강 아 난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저거 안전한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까지 까고 어 토틱 100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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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иру아 호날드 호날드 어차피 이거 안 떠 자 MC 6에서 8강 어차피 이거 안 떠 안 떠 에이 죽였어 여러분들 어차피 안 줘 안 줘 나 금캐 기대 안 해 지금은 나 투티 갈게 여러분들 원래 이거 기다려야 했는데 이게 떠가지고 여러분들 아 이거 뭔지 까지 않아 어차피 멀티가운 백은 투티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일 노미가 뜰 수 있습니다 근데 투티 뜨면 제발 응카 5, 4, 3, 2, 1 클릭 진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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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티 아니죠 노미죠 스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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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주네요 역시 2억 1,900만원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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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티 맞잖아 우린 투티 빌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발 빠지마 이날도 한 장만 6,5,4,3,2,7,1 구나일도 구나일도 노랑색 축구화 음바패 으아 음바패 음바패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아노일도 그런거 뜨는거 보다 그래도 11억 9천만원이면 하한가 좀 이제 좀 많이 내려갔네요 역시 11억 9천만원 그래서 와 요거는 근데 이거는 그거다 음 이거는 약간 극가극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저기서 토티빼 안뜨고 두번째가 떴으면 안되었을거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음 요거는 어 18만원 해서 아 3.0 요거 18만원 해서 18만 Fc 해서 28억 6천 6백만원 빽 아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메인 9만원 팩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이거는 많이 까봐야 아는데 근데 한 장만 까볼게요 나중에 한번 100만원도 한번 해볼거 같은데 요거는 한 장만 해볼게 안바자 한 장만 어 솔직히 많이 까봐야 아예 이건 원래 어 이그런 팩은 원래 많이 까봐야 아는데 한번 제가 일단 bp부터 어 bp부터 먼저 딸랑딸랑 까고 4억 5천 4억 5천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지금 어 내가 이걸 안 깠나?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이거는 다른거구나 잠깐만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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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말고 잠깐만 요거 말고 챔스 먼저 갈게 여러분들 챔스 먼저 80명 안 바꿀게요 그냥 어 안 바꾸고 저는 그냥 직진 챔스 80명 안 바꾸고 직진 어?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어? 아 아 아 큰일났네 저거 아 저기 1억 안 팔리는 1억입니다 1억이란을 안 팔리는 1억이에요 콜림의 확률 확률 1억 21토띠는 안 떴죠 누구야 아 펠릭스 펠릭스면 2천 아 역시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근데 여기서 잘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거라서 이게 아 이게 근데 이거 너무 뭐야 너무 이거 너무 확률이 그거가 아 너무 비까 같은데 이거 뜨면 개인댕이 간대 이거 뜨면 개인댕이 간대 가자 5천 음 fc 마지막 12억 2천 120만 간대 총 제가 현지를 그래 fc로만 봤을때 7만 5천원 3만원 18만원 9만원 총 37만원 37만 5천 근데 이게 진짜 현지로 들어가면 33만원 아니면 4만원 근데 그냥 fc로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캐시를 봤을때 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캐시를 보면 오 20만원 정도 2400 400 fc 더 줘가지고 요런거는 계산안했어요 그리고 총 뜬게 11억 2천 5억 3천 5억 3천 3천 430 그 다음에 28억 6천 600만원 마지막 12억 2천 120만 30만에서 57억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아니 나 왜냐면 용선도 뜬거면 그리고 설날정도 이제 완전히 토대해바까지는 아닌데 쓰기는 해듭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앉아 넣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BB연세 무조건 BB연세 BB연세 음 그니까 이게 어떤 현세냐면 여러분들 요거 하프 패키지 아 요게 하프 패키지 안전 요거는 3만원은 내가 잘 뜬거 같은데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 요거는 요거는 제가 잘 뜬거지 S 어 어 추천 S 그리고 이거는 몸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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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 이것도 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음바팩 안 떴으면 대박 빼시려고 하는 분들 그냥 이게 기준으로 보면 애매하긴 한데 그냥 몸빵으로 하시는 분들 로 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안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몸빵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도박을 좀 해서 대박이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두개 추천합니다 두개 추천 그리고 이건 추천 안하고 앉아 에이 내 쌤 주겠냐 하시는 분들은 요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몸빵 개봉 현재 보고 여러분들이 아 난 이거 가있다 아 난 이거 가있다 아 난 현재 안한다 안하는게 제일 베스트 현재 현재 안하는게 제일 베스트 요거 요거